계속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시범 도입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. 농민단체는 가뭄 피해 논 면적만 현재 1만 3천 헥타르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휴경이 불가피한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시범 적용해 농가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쌀 생산도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생산조정제는 논을 휴경하는 대신 농가의 일정 금액을 보조해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. 안녕하세요.